고속 터미널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운이가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워도 안되고 지금 배고프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도 안돼요 그래서 이게 뭐야 천진포자 한번 가보려고 주문이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뒤에서 아주머니들 이렇게 가만히 앉아계시다가 반죽 딱 꺼내서 밀대로 막 말고 계신거야 아 진짜? 앞까지도 안 봤는데?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맛있지? 아빠도 만두 먹어봐 아빠도 만두 먹어볼게 따봉 나왔어 따봉 나왔어? 아 진짜 맛있다 볶은 채소 냄새 살짝 불향도 하고 진짜 맛있다 채소 아삭아삭하게 씹는 맛이랑 고기 씹는 맛이랑 적당한 불향이랑 적당한 짭조름 맛 차이 많아 고기만 먹었는지 콩다리 그냥 만두국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만둣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진짜 만두가 야들야들해서 부드럽게 호로로로로 넘어 그러니까 이 만두 피가 살짝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일부러 낄게 만들어놨나봐 먹으면 만두랑 한울한울 거리는 만두피가 막 느껴져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게 만두피가 매콤한 새우 평소에 우리가 그냥 일반 식당에서 흔히 먹는 메뉴들이 아니라서 더 여행 느낌 제대로 난 것 같아요 약간 중국 여행 간 느낌? 어 중국 여행 간 느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죠? 호텔로 갑니다 호텔로 갑니다 드래곤시티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로 가서 물놀이를 할 거예요 자, 출발해볼까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헌이도 잡아볼 거야? 신난다 원래 기차 탄 거 재밌었어? 다음에 또 탈까? 어 우리 이제 다른 기차로 바꿔 탈 거야 왜? 한 번 더 탈 거야, 갈아타는 거야 재밌겠다, 이야 신난다 땀 위로 다니는데 와,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갇혔어요? 도와줘요 우리 갇혔다 갇혔어? 응 어떡해 여기 갇혔어 우리 갇혔어 잠졌어? 우리 기차가 오면 우리가 보여줄 거야 우리에게 좀 보여줄 거야 네 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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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까?